1, 역사의 모델!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서산 해미읍성에 나와 있습니다. 올해로 16회째를 맞는 해미읍성 축제는요. 오늘부터 3일간 열린다고 하는데요. 조선시대 병영성의 하루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만큼 이번 축제에 오시면 조선시대 병사가 돼서 병영 체력장과 활성기 같은 체험해 볼 수 있고요. 또 다양한 즐길 거리가 가득하기 때문에 어른아이 할 것 없이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이곳 해미읍성 축제 현장으로 저와 함께 가보실까요? 와 continu 채 Adventures in Korea 맞습니다. 익숙이 내 사랑여행 와 한 번 더 잡고 나면 되겠어요? 네. 한 번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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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 연휴 기간 동안 애들과 하추회생님을 찾다가 해미옵성 축제가 있어가지고 오게 됐습니다. 봤는데 이게 뭐 병행 체험도 하고 여러 가지 음식 맛있는 것도 하고요. 조준씨도 온 것 같아서 애들도 참 좋아하고 저도 좋고 재밌는 기회 있고 체험인 것 같아요. 저도 이번 축제에 와서 여러 가지 체험을 해봤는데요. 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다양하고 즐거운 볼거리와 체험 프로그램이 이 해미옵성에 모여 있습니다. 무엇보다 추석 연휴잖아요. 가족과 연인과 함께 이곳 해미옵성 오셔서 즐거운 추억도 만드시고요. 또 즐거운 추석도 보내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면접 보내시고요. 또 이번 주까지 열리는 해미옵성 축제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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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